늘사랑교회가 4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소망공동체와 함께 사랑나눈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소망공동체와 함께 수어로 찬양하는 시간을 갖는 등 특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늘사랑교회 송호철 목사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사랑으로 열매맺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19년째 이어온 사랑나눈 축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식사섬김과 나들이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장애인들과 함께 나눴습니다.